데뷔 7년 동안에 어떻게 300편의 영화를 찍을 수가 있습니까?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7년 동안 280이고 결혼 후에 20개를 했을 거예요. 우리가 그때 당시는 하루에 3개 찍을 때도 있었어요. 그럼 캐릭터가 다른 건 캐릭터 아닙니까? 다. 그러니까 지금 차 안에서 머리 바꾸고 잠 못 잤어요. 우리 열심히 했어요. 영화 외에는 다른 사생활이 없었어요. 거의 뭐 잠은 차에서 그냥 잠시 이렇게 세월자 하는 게 다 하겠네요. 네 보통 그렇게 했어요. 그래서 제가 흔들리는 데서는 잠을 잘 자요. 네 보통은 아플로 인사에 대해 확인할 수 있어요. 그와 함께 살 수 있을 거에요. 네 보통은 아플로 인사에 대해 알 수 있어요. 그와 함께 살 수 있을 거에요. 네 보통은 아플로 인사에 대해 알 수 있어요. 한글자막 by 한효주